아 이번에도 안되겠는데 아 아.. 빡세다.. 안 될 것 같은데.. 아니 이렇게 유니온을 올려왔는데 안 된단 말이야? 물론 헤드와 하늘쯤 더욱더 같긴 한데.. 아 이렇게 박모가 높아졌던데 이게 안 돼.. 안 빚어.. 아.. 이게 안 돼서 진짜로.. 말 봐.. 아 말 된다.. 아 말 된다.. 아 말 된다.. 아 이게 하이퍼 어떠냐.. 초기화.. 암살을 3개 안 찍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.. 인간체.. 어어어.. 왜 초기화 안 돼.. 여기서.. 어떻게 생각하냐.. 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원래 이랬었나보다.. 진짜.. 아.. 갑자기 생각이 났네.. 아.. 하이퍼를 안 바꿨구나.. 아..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.. 저번에도 그랬겠는데.. 아.. 가끔 기억이 없어가지고.. 저번에도 이렇게 했었지.. 저번에 몇 번 걸렸지.. 2페이지.. 시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.. 저번에 2페이지 얼마나 걸렸지.. 해드 원 안 봐도.. 나이퓨붓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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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. 너너너너넛.. 아니 그때보다 더 나은 이유가 그때는 기접하고 기접 없어 아니 기접 없어 기접 기접 어? 어? 아 죽었다 이거 어? 아직 안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여기서 연막한 백이 너무 가까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최대 수의 기억은 불독으로 30분을 잡혔는데요. 0.1%만 비롯해 아니죠. 어우 진짜 1%만 비롯해 1%만 비롯해 1%만 비롯해 1%만 비롯해 1%만 비롯해 아 열개치기가 애매하네. 갈아 뒤질 수 없는데 이 척은 1%만 비롯해 1%만 비롯해 가짜 2%만 비롯해 안 돼 안 돼 오 마저 죽는다 오 시트 아 왕비숍 없는 게 진짜 아쉽거든요 못 깨면 딱 그것 때문에 못 깼을 것 같고 두번째 하이퍼스탄 안 찍고 와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이건 왜 썼어 왜 썼어 극대를 어떻게 나오라고 이러면 안정성이돌아지잖아 먼저 남자 이러면 일단 극대를 갈기고 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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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 연막사 거리가 됐구나 다행이다 아 이거 그것도 이상하지 않았나 이오즈거브 쉐도우입니다 모음과 도전 아 아 아 이거는 어올트 거리감각 이것이 바로 거리감각 이것이 바로 거리감각이라는건데요 아이라 모르고 다행이다 갈기고 보자 도망간 난리나나 아 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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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게 사례도 되네. 아, 이게 딜 넣어야 되는데 미치겠네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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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юсь. okay. okay. 어 어 멘트 두번 눌렀어 어 너무 아파 아 안돼 나 얼렁 써달라꾼 아 멘트 두번 눌르면 이따가 쓸걸 지금 쓰는거지? 맞다 으 이 휴양 아 어 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맛있게 들어갔는데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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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이런 아 왜 이렇게 도망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도망가냐 맞아 죽는 marble 여러분 ust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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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마저 뒤졌는데 마저 죽었어. 아...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... 아... 밤에 얼다수 없이 돌려야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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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